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홈팅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세미 실로 만들어진 그런 트리가 되는데요. 티라이트 같은 걸 이렇게 밑에다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덮어만 주셔도 은은한 느낌이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됩니다. 오늘 이 트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트리에 들어가는 색상은 한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계열이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색상의 실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셔서요. 트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일반 실로도 만드셔도 분위기가 아주 좋게 나옵니다. 일반 실이라서는 고리를 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때는요. 고리를 달아서 만드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거든요. 만드는 방법을 아시고 단을 계속 늘려주시면 밑에 부분이 점점 넓어지고요. 원뿔 형태가 아주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단을 작게 해서 짧게 만들어주실 때는 아주 작은 트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때는 높이가 14cm가 나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장식으로 제가 라인을 하나씩 넣어줬는데요. 이 라인 넣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라인은 원하는 색상 가지고 오셔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길게 줄을 만드셔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줄을 잡아주시고 빙글빙글 돌려서요. 이 줄을 이 트리에다 고정을 시켜주시면 장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세미실 사용하실 분들은 6호바늘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일반 실이 좀 얇아요. 그래서 바늘도 아주 얇은 호수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3호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처음에 만드실 때 고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먼저 지워주세요. 매듭을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워놓고요. 그 다음에 고리 사슬을 주시는데 고리는 원하는 길이만큼 주시면 되고요. 저는 사슬 20개로 긴 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 3, 4, 5, 8, 9, 9, 마지막 20번째 사슬까지 줬고요. 이렇게 긴 줄을 만드셔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놨던 사슬에 바늘을 끼워주세요. 사슬에 바늘을 끼우시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 이 트리의 고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을 만들 자리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슬 3개를 주세요. 사슬 3개, 사슬 3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빼뜨기 했던 자리에 다시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하시면서 작은 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작은 고리 너무 안 보이시면은요. 사슬 4개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을 만들 건데요. 이 첫 번째 단은 나중에 만들어놨던 아주 작은 고리 안에다가 코드를 넣을 거고요. 우선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이 자리에서 먼저 올려주세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 이 작은 원을 잡아서 이 원 안에다가 바늘을 끼우시고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시면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세요. 사이를 살짝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원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4개를 더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4개를 넣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넷 한길긴뜨기 4개를 떠주세요. 처음에 두 코를 뜨고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살짝 사이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4개의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서 또 사슬을 하나 주세요. 자 이렇게 사슬을 하나 주셔서 사이 벌려 놓고요. 그 다음에 두 코의 한길긴뜨기를 더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이 자리에서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길긴뜨기를 넣겠습니다. 첫 번째 단에서는 한길긴뜨기에 계속 전부 8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두 코를 뜨고 나서 사이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4개를 뜨고 나서 또 사이를 벌려주시면 돼요. 자 이대로 첫 번째 단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 첫 번째 단은 이렇게 편물을 돌리셔서 이 고리는 나중에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리셔서 기둥코랑 한길긴뜨기 사이 고랑에 바늘을 끼우시고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단이 아주 작은 원처럼 바뀌었고요. 두 번째 단 올라갈 때는 자리를 이동하셔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한길긴뜨기를 지나고 나면 사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이 사이 쪽으로 다시 자리를 한 번 더 이동해 주세요. 빼뜨기로. 자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하셔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틈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팝콘뜨기를 해서 모양을 내주시는 거고요. 한길긴뜨기 3코를 가지고 팝콘뜨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둥코로 다시 사슬 3개를 주시면서 두 번째 단에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그러면 기둥코까지 총 3코의 한길긴뜨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 자리에서 이 고리를 이렇게 빼주세요. 자 고리를 빼주시고 기둥코에서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빼놨던 고리 쪽으로 바늘코를 빼주세요. 바늘코를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을 잡아다니시면 고리가 작아지죠. 그럼 이 작아진 고리를 바늘코에 걸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쏙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쏙 빼주시면은 아주 작은 팝콘이 하나 나왔고요. 이 트리는 무조건 팝콘을 뜨고 나서 사이에 사슬 2개로 사이를 벌려주셔야 돼요. 사슬 2개만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실을 감고 지금 그 자리에 여기요. 한길긴뜨기 3코짜리 팝콘을 하나 또 만들어주세요. 자 팝콘 뜨기를 하실 때는 한길긴뜨기를 3개를 먼저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한길긴뜨기 이렇게 3개를 넣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도 팝콘 뜨기를 할 거라서 앞에 고리를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이요. 지금 이렇게 3개를 떴던 자리 중에 제일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을 끼우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고리 쪽으로 바늘코를 다시 끼워서 이렇게 잡아다니시면 고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 작아진 고리를 뒤쪽으로 통과를 해주시면 팝콘이 됩니다. 자 팝콘을 하나 만드셨으면 무조건 사슬 2개로 사이를 벌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이에서 팝콘이 2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편물을 완전히 이렇게 휙 돌리셔서 한길긴뜨기 4개를 지나가세요. 하나 둘 셋 4개를 지나가고요. 옆에를 보시면 자 옆에를 보시면 여기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요. 이게 또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코를 하나 둘 손가락으로 눌러서 세보시고 네 번째 자리 고랑에 바로 팝콘을 또 만들어주세요. 자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3코짜리 팝콘을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3코를 뜨고 나서요. 그대로 또 팝콘을 떠주세요. 자 뒤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 끼우시고 앞쪽 고리에 끼워서 그대로 쏙 잡아다녀서 팝콘알을 또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팝콘이 만들어졌으면 또 사슬 2개로 사이를 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자리에 팝콘알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3코짜리로 팝콘을 만들어주세요. 이 끝의 부분은 뾰족해서 조금 힘드실 수는 있는데요. 천천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주시고 고리를 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어놨던 한길긴뜨기죠.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을 끼우셔서 고리 쪽으로 이렇게 빼시고 쏙 잡아다녀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팝콘알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두 개를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은 코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팝콘알 전부 4개가 만들어지면 두 번째 단이 끝이 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단 끝을 내주실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팝콘알 2개가 처음에 만들어진 자리가 있고요. 이 두 개 사이 고랑에 바늘을 끼워주세요. 자 바늘을 끼우시고 여기 뒤에 고리는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빼기가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하시면서요. 두 번째 단 마무리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나중에 고리 위로 잡아다니시면 끝에가 좀 뾰족해집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이 떠지면요. 지금 이 두 개의 팝콘알 사이에 팝콘알을 또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단 팝콘알이고요. 한길긴뜨기 세 코짜리로 팝콘을 또 만들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기둥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고리를 빼시고 기둥코에서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를 잡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빼뜨기를 하셔서 팝콘알을 또 작은 애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사슬 두 개로 사이를 벌려주세요. 무조건 사슬 두 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코짜리 팝콘을 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자,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셔서 첫 번째 코에 바늘 끼우셔서요. 이 자리에서 팝콘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쏙 빼셔서 팝콘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엔 사슬 하나, 두 개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이 첫 번째 단에서 팝콘알 두 개 사이에서 두 개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팝콘알을 두 개를 뜨는 이유가 여기 코가 늘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항상 두 개씩을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편물을 이렇게 돌리시면 다음에 팝콘하고 팝콘 사이가 벌어져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줄에 걸어서 팝콘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바로 한길긴뜨기 여기서 또 세 개를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뜨고 고리를 빼시고요. 그 다음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끼우셔서 고리 쪽으로 다시 바늘을 끼우시고 그대로 쏙 잡아 다니셔서 팝콘알을 만들어주세요. 자, 팝콘알 만들고 나시면 무조건 사슬 두 개로 사이 벌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엔 이렇게 편물을 돌리셔요. 돌리셔서 보면 옆에는 두 코가 한 자리에서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를 찾으셔가지고요. 이 사이 안쪽에 두 개가 이렇게 V자처럼 생긴 자리에는 항상 두 개의 팝콘알을 떠주셔야 돼요. 한길긴뜨기 세 개를 넣어주세요. 우선 이렇게 하면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엔 세 개 그 다음에 고리를 살짝 빼시고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 끼우셔서 팝콘알 완성시켜주세요. 고리를 잡아 다니시고 그 다음에는 이 코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빼기가 수월하세요. 그래서 이 고리를 이렇게 걸어서 뒤쪽으로 빼주시면 팝콘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사슬 두 개로 또 줄 만들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는요. 이 팝콘알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또 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코에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서 팝콘으로 완성시켜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쏙 잡아 다니시면 돼요. 팝콘알이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사슬 두 개로 사이를 벌려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한 자리에서 두 개짜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편물을 돌리시고요. 편물을 돌리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마지막 팝콘이 있고요. 그 사이가 또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는 팝콘알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뜨고 고리를 빼시고요. 그 다음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 끼우시고 이렇게 잡아 다니셔서 팝콘을 완성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주시면 세 번째 단이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단 다 떴고요. 세 번째 단에서는 팝콘의 개수가 총 6개가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실 때는 이 팝콘하고 팝콘 사이에 고랑이 있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자리에 바늘을 끼우시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빼뜨기를 하시면 세 번째 단 완성이 되고요. 잠깐 이렇게 고리를 빼서 단수링을 걸어두겠습니다. 자, 단수링을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고리 만들어 놓은 애 있죠. 여기 숨어있는 애요. 얘 나중에 찾으셔도 되는데요. 미리 찾으셔도 돼요. 미리 찾아놔도 돼서 가운데 부분에 가운데 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끼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리를 걸어서 바깥쪽으로 쏙 빼주세요. 자, 이렇게 쏙 빼셔서 고리를 잡아 다니시고요. 그럼 이제 바깥으로 고리가 빠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금 떠났던 애들을 잡으시고 고리를 쭉 잡아다녀서 위로 좀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셔서 끝머리 부분에 고리까지 달아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길긴뜨기 8코로 첫 번째 단이 됐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팝콘뜨기 4개로 두 번째 단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에서는 팝콘뜨기가 6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끝에 부분이 이제 뾰족해 보이시잖아요. 지금 떴던 방법으로 그대로 단을 계속 늘려주시는 건데요. 여기 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늘리는 자리는 딱 두 군데서만 늘려주셔야 돼요.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두 개로 이렇게 V자가 나오는 이 부분이 코가 늘어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반대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두 개의 팝콘이 나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도 코를 하나 늘려주셔서 꼭 두 군데서만 늘려주시고 그 나머지는 사이사이마다 한 개씩의 팝콘알을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단수링 다시 빼고요. 네 번째 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을 뜰 건데요. 이 고랑뜨기에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두 개의 팝콘이 같이 나와 있는 자리예요. 팝콘알이 V자처럼 보이는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는 항상 팝콘알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한길긴뜨기 세 코짜리로 만드는 팝콘이고요. 우선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더 떠주세요.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자, 이렇게 해서 총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기둥코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우시고 여기 고리 쪽으로 끼워서 이 자리에서도 팝콘으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사슬 두 개를 주시면서 사이를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자리는 이렇게 V자처럼 팝콘알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팝콘알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우선 세 개를 먼저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둘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고리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을 끼우시고 고리 쪽으로도 끼워서 이렇게 잡아다니시면 팝콘알이 또 만들어지죠. 두 번째 팝콘알 만들고 나서도요. 사슬은 두 개를 꼭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편물을 돌리셔서 옆에 보시면 이 팝콘하고 팝콘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부터는 팝콘알을 하나씩만 떠주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우선 세 개를 먼저 넣겠습니다. 둘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넣고요. 고리를 빼시고 첫 번째 코에 바늘 끼우셔서 여기서도 팝콘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팝콘이 완성이 됐으면은요. 사슬 두 개로 사이를 또 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편물을 돌리시면 옆에 팝콘알이 있는 사이 고랑이 또 있고요. 이쪽엔 V자처럼 생긴 자리 바로 전에 이 자리에도 팝콘을 떠주시는데 여기도 한 개입니다. 한길긴뜨기 세 코짜리로 만드는 팝콘알이고요. 팝콘알 한 개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바늘 끼워서 팝콘으로 완성시켜주시고 무조건 사슬은 두 개를 주세요. 사슬 두 개를 주셔서 이렇게 사이에는 하나씩만 들어가게 하시고요. 편물을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두 개가 나와있죠. V자처럼 만들어진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꼭 두 개의 팝콘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선 세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서 팝콘을 떠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 둘 그 자리에 또 팝콘알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우선 세 개를 넣고요. 그 다음엔 첫 번째 코에 바늘 끼우시고 고리를 이렇게 잡아다니셔서 쏙 빼시면 V자처럼 생긴 팝콘알이 한 자리에서 두 개가 나왔죠. 사슬 두 개로 꼭 사이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 편물을 돌리셔서 그 다음에 보시면 팝콘하고 팝콘 사이에 고랑이 있거든요. 여기부터는 하나씩만 떠주시는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 우선 세 개를 떠서요. 팝콘알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빼서 팝콘알 그리고 사슬 두 개로 줄을 달아주시고 편물을 돌리셔서요. 옆에 팝콘이 있고 그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에도 팝콘을 만들어주세요. 한길긴뜨기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세 코를 뜨고요. 고리를 빼시고 바늘을 끼우셔서 팝콘으로 완성시켜주시고 하나, 둘 사슬은 두 개만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단이 다 끝났어요. 네 번째 단이 끝이 난 거고요. 네 번째 단 끝날 때도 편물을 이렇게 돌리셔서 보면은 한 자리에 이렇게 V자처럼 생긴 애가 있죠. 팝콘이 두 개가 나와 있는 사이고요. 그 고랑에 바늘을 끼우시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서 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요. 이 V자처럼 생긴 자리선 두 개고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씩만 팝콘을 떠주시는 거예요. 얘는 폭이 많이 넓어지지 않고 갸름하고 길게 내려갈 거라서 이렇게 아주 작은 코스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단 같은 경우에는 V자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사이사이마다 팝콘알이 하나씩 총 세 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V자 만들어주시고 또 사이에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시면 단이 끝이 나요. 그래서 지금 뜨는 방법 그대로 사이엔 하나씩 V자처럼 두 코가 있던 자리에서는 두 코씩을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단 떠볼게요. 이 V처럼 된 자리에서 끝이 난 거잖아요. 시작도 여기서 하는 거라 팝콘알은 이 자리에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한길긴뜨기 세 개를 먼저 만들고요. 고리 쪽으로 끼워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쏙 빼뜨기 하신 다음엔 무조건 사슬 두 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팝콘알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팝콘을 완성시켜주세요. 자, 팝콘알이 두 개가 나왔고요. 사슬 두 개로 사이를 벌려주시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밑에 여기 팝콘알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이 자리부터 팝콘알을 떠주시는데 팝콘은 한 개씩만 넣어주세요. 자, 세 개를 떴고요. 그 다음에 팝콘으로 완성을 시켜주세요. 자, 팝콘 완성하시고 나면 사슬 두 개 주시면 되고요. 옆으로 돌려서 또 사이가 벌어진 자리에 팝콘알 하나를 또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이 나오죠. 여기는 팝콘알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개를 떠주시고 그 옆으로 가서는 각각 하나씩 총 세 번을 떠주세요. 우선 다섯 번째 단도 이 끝에 있는 자리까지 와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두 코가 이렇게 두 개의 팝콘알이 나와 있는 자리에선 두 개를 넣어주시고 그 외에는 각각의 자리에 하나씩 총 세 번을 떴습니다. 마무리하실 때는요. 이렇게 편물 돌리시면 제일 처음에 한 자리에서 두 개가 팝콘이 나와 있는 곳 있죠. 그곳 가운데 부분에 바늘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단 뜨셨으면 여섯 번째 단도 지금 뜨는 방법하고 똑같고요. 지금 여기 옆에 하나씩 들어가는 부분에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지금 다섯 번째 단에서는 세 개가 나왔는데요. 여기 다섯 번째 단에서 세 개가 나왔는데 여섯 번째 단에서는 네 개가 나오게 됩니다. V자처럼 두 코가 들어가는 자리는 계속 들어갈 거고요. 다른 샘플을 하나 크게 만들어놨던 샘플을 보시면 여기는 두 개씩 계속 나오는 자리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씩 계속 코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나씩 팝콘알이 늘어나서 쭉 옆에 부분에서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단을 늘려서 떠주시는데요. 이거 만들어 보시면서 길이가 어느 정도면 됐다, 크기가 됐다 싶으시면 그 자리에서 끝을 내주셔도 됩니다. 저는요. 우선은 총 열 단을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 번째 단까지 떴습니다. 팝콘알을 열 번째 단까지 떴고요. 한 자리에서 팝콘 두 알이 나오고 나서 하나씩 총 여덟 번을 뜨고 나면요. 이제 마지막 자리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은 길이를 더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작게 뜨실 분들은 더 짧게 만들어주셔도 되고 크게 넣으실 분들은요. 더 길게 떠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샘플 이 샘플 같은 경우에 제가 3호 바늘로 떴거든요. 실이 가늘어서 같은 단수인데요. 굵은 실에 6호 바늘로 떴을 때랑 3호 바늘로 떴을 때는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를 할 거고요. 사슬 두 개를 줬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실 때는 팝콘알하고 팝콘알 사이에 팝콘알하고 팝콘알 사이에 고랑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단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잘라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 바닥 부분을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바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만들 때는 이 각 고랑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만 떠주시면 돼요. 우선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엔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자, 그 자리에다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고랑으로 가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코수를 살짝 작게 만들어서 안쪽으로 오무라들게 할 거라 이렇게 코가 작게 들어갔고요. 그 옆에 고랑에서도 한길긴뜨기는 두 개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리고 그 옆에 고랑 가시면서도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각 고랑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을 넣을 거고요. 혹시 이거 만드실 때 이 나무 잎사귀처럼 보이는 부분이 더 볼록볼록하게 하실 때는요. 팝콘알에서 한길긴뜨기 개수를 더 늘려주시면 돼요. 네 개나 다섯 개로 팝콘을 만들어주시면 여기가 아주 포도알처럼 똥똥하게 되면서 봉글동글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세 개로만 떠서 약간 갸름한 그런 팝콘알을 만든 거고요. 여기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서 마지막 자리까지 와보겠습니다. 고랑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을 떴고요. 이제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우시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 하셔서 이 실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실을 잘라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꼬랑지 실은 돗바늘 갖고 오셔서 이 안쪽으로 숨겨주셔야 됩니다. 자, 돗바늘에다가 꼬랑지 실 연결을 했고요. 이 매듭이 나와있던 자리에서 매듭이 톡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사슬 쪽으로 바늘 끼워서 밑에 쪽으로 자리를 살짝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잡아 다니시면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한길긴뜨기들이 많은 쪽으로 이 꼬랑지 실은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니트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미니트리 만드시다가 배가 한쪽이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찌그러져서 한쪽이 아주 밉게 나오는 경우는요. 그 이유는 코 수가 늘어난 자리가 돼서 그 자리가 배가 볼록하게 된 겁니다. 코는 꼭 두 군데서만 늘려주셔야 되는데요. 잘 찾아보시면 배가 볼록한 쪽을 찾아보시면 이 파코나리 하나씩 더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배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리가 만들어졌으면요. 트리에 들어가는 장식을 할 거고요. 장식에 필요한 실을 하나 갖고 와서 장식 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식에 들어가는 실로 저는 흰색 실을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매듭을 먼저 하나 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매듭을 하나 지어 놓고요. 저렇게 매듭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사슬로 줄들을 만들어 줄 거고요. 사슬은 총 4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로 이렇게 사슬줄을 만드신 다음에 4번째 사슬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슬 3개짜리 피콧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사슬 3개를 주시고요. 잡고 있는 이 4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워서 바늘을 끼워서 빼뜨기를 하시면 이 줄에서 피콧이 하나 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슬 장식처럼 보이는 애가 하나 생깁니다. 피콧을 만드시고 나면 다시 사슬을 4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개 4개의 사슬줄을 주시고 4개의 사슬로 줄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사슬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피콧을 만들어 주세요. 사슬 3개로 이렇게 줄 만드셔서 4번째 자리에 바늘을 끼우시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를 하시면 또 이렇게 동그란 원처럼 생긴 애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줄들을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또 사슬 4개 주시고요. 3개, 4개 주시고 그 다음에 피콧 하나 만들어주세요. 피콧을 사슬 3개짜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빼뜨기로 동그란 원 만들어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개 주시고 네 번째 사슬을 잡고요. 피콧 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슬 3개 주시고 네 번째 자리에 바늘 끼워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줄을 계속 떠주시는 거고요. 이 줄의 길이는요. 하나, 둘, 우선 이거 먼저 만들겠습니다. 우선 이 줄의 길이는 어느 정도까지 가셔야 되냐면 만들어주시는 이 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감아주실 때 어느 정도로 감아주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끝에부터 이렇게 돌돌 감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 장식줄을 어느 정도 길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데까지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서요. 그 다음에 꼬랑지실을 길게 빼주시면 됩니다. 전 이렇게 해서요. 여기 지금 한 3바퀴 정도 감길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한 3줄 정도 감겨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장식줄을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식에 들어가는 줄이죠.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피콧을 달아서요. 레이스 장식처럼 보이게 만들어놨는데요. 이 줄의 길이는 저는 대략 30cm 조금 넘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 정도로만 만들어도 지금 만들어놨던 이 트리의 장식이 다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요.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실을 잘라주시는데요. 이 꼬랑지실의 길이는 지금 이렇게 장식 떠났던 실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길게 해서 이 꼬리실을 좀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리실을 잘라서요. 꼬랑지실이 아주 길어지게 이렇게 놔뒀고요. 그 다음 이 꼬랑지실에다가 돗바늘을 연결을 해서 이제는 장식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자, 꼬랑지실을 이렇게 돗바늘에다가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슬로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장식줄 만들어 놓은 애를요. 이 트리를 갖고 와서 이제부터 붙여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이 꼬리, 이 고리가 있던 자리부터 묶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끼워서 사슬 쪽으로요. 이렇게 바늘을 빼주세요. 자, 바늘을 빼서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줄을요.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내려주시면서 대각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잡아놓고요. 트리랑 같이 집어서 이 사슬이 있던 장식줄이 있는 쪽으로 바늘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싹 잡아다니시면 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줄도 좀 넉넉하게 잡아서 고정시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살짝 돌려서요. 그 다음에 살짝 돌려놓고 여기 다음 사슬에 바늘을 끼우시고 그 다음에 트리를 관통을 해서요. 줄 쪽으로 바늘, 바늘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조금씩 조금씩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 사이에다 이 장식줄을 묶어서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전부 다 묶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식줄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살짝살짝씩 꿰매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에 자리까지 왔고요. 이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고정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 트리 쪽으로 이렇게 쏙 빼주세요. 쏙 빼셔서 그 다음에 이 꼬랑지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 꼬랑지 실 잘라주시고 처음에 나왔던 이 자투리 실은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도 돗바늘 갖고 정리하실 때는 이 꼬리 실을 이 돗바늘에 끼우면 바늘이 길잖아요. 그래서 정리할 쪽으로 먼저 바늘을 끼워놓고요. 자, 이렇게 바늘을 먼저 끼워놓고 바늘 귀에 이 실을 끼워주세요. 바늘 귀에 꼬랑지를 이렇게 걸어놓고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짧은 실도 정리하시기가 수월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넣어서 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얘는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플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전부 다 만들어줬고요. 이 장식줄을 달아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쁜 구슬로 장식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심플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